미국 식품의약국 FDA의 허가를 받은 8번째 국산 신약이 탄생했습니다. 녹십자의 혈액 제재인데요. 13년의 도전이 드디어 결실을 맺었습니다. 정의원 기자입니다. 2003년 이후 FDA 승인을 받은 국산 신약은 7개. G씨 녹십자의 혈액 제재의 알리글로가 현재 시간 지난 15일 FDA 허가를 획득하면서 8번째 승인을 받은 국산 신약이 됐습니다. 국내 혈액 제재 최초 FDA 허가라는 기록도 세웠습니다. 알리글로는 혈장 분액으로부터 정제된 액상형 면역글로블린 제재로 선천성 면역결핍증과 면역성 혈소판 감소증과 같은 1차성 면역결핍 질환치료제로 쓰입니다. 이번 승인은 FDA가 고지했던 허가 기한인 내년 1월 13일보다 한 달가량 빨리 발표돼 화제가 됐습니다. DLA 재재출 전에 이미 FDA 실사를 성공적으로 마쳤고요. 큰 결격 사유가 없었기에 FDA에서 빠른 승인을 통보해 준 것으로 보여집니다. 2010년 GC 녹십자가 미국 시장 진출을 공식화한 지 13년 만에 맺은 결실이라는 점에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2015년 첫 FDA 품목 허가를 시도한 후 세 번째 도전만의 승인을 받은 겁니다. 업계는 알리글로가 GC 녹십자의 성장을 이끌 새 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시장의 백신 이외에 추가적인 어떠한 매출이라든가 경영 실적에 상당히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모멘텀이 마련됐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난해 기준 미국 면역글로블린 제재 시장은 약 13조 원 규모. GC 녹십자는 내년 하반기 미국 자회사인 GC 바이오파마 USA를 통해 알리글로 직접 판매에 나서 5년 내 3%의 시장 점유율을 확보한다는 목표입니다. 모니투데이 방송 정의영입니다.